최근에 삶에서 따라서 공부 중인 이쁘게 다닐라 주말에 나섰어요 첫 사 pasta 이제 기름을 만들다가 안으로 찐짐한 거 은별에 와주세요 눈으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디젓 점수 된거야? 응 난 간장만 먹었을거에요 먼저 씹어봐도 왜? 이제?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어서 맛있겠는데 생선을 더 시킨 걸 그랬는데 어 계속 맛있겠다 고기 소금을 만들어서 너무 맛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먹려고 있어요 고춧가루 내 참기름을 만들어보겠어 내 나의 소자를 만들겠다 다 가짜 먹는데 소자는 어디다가 먹었어 이게 동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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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빠가 좋아하는거 아니 이거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거 헤헤 많이 시켜줘야겠다 이게 왜 소라가 뭐야 맞아 소라 맛있네 소이소라 소이천넘에다가 맛하네 세금지 왔었거든 소이소넘에다가 소이소넘에다가 소이소넘이 누구에요 오늘 프로그램이야 소이소넘이 이제 집안에 가서 도롬에서 고춧가루 대박이지? 응 아빠한테 재미난 얘기해줘 고춧가루 음 쫀나게 맛있군요 약간 소장은 아니, 그냥 소장같으로 먹는 기분이 너무 저렴 먹어서 조동이 맛있지? 엄청 맛있어, 너무 맛있어 조동이 큰돈에 맛 없으니까 옛날에 조동이 안 먹어봤어? 맛있지? 조동이 좀 큰 거 안 갔나? 조마다 내가 좋아하는 도넛이에요 참돈 핑크색 빛나는 거? 그래도 맛있어 난 그때가 제일 맛있어 아빠랑 옛날에 다데프 뒷판장 같이 사온 거 어릴 때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쫄깃쫄깃해서 한 개 이제 얼마나 맛있어 그럼 이거 먹었지 내가?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못 가져오는 줄 알고 맛있는 줄 알고 미쳤다 아 저 원래 김치 위에 앉아있었어 여기 앉아있었어 여기 앉아있었어 여기 앉아있었어 나 봤어 나 봤어 내가 먹지도 않는 장어가루 근데 나 올 때마다 안 먹었잖아 그래서 장어 싫어 장어 너무 음 가시 많아 가시 많아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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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마 고구마 고구마 난 조금만 먹을게 한 0정도만 한 0정도만 고구마 고구마 한 0정도만 1분정도 좀 더 잘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? 고춧가루 고춧가루 청양고추 스파이크 고기만두 엄마, 아프다 먹음직스럽다 으음 걱정돼서 살 확이나가갔어 오늘 괜찮지? 오늘 괜찮대 진심하대 영원히 맛있다고 했어 다행입니다 옛날에 이거 기다려도 사업도 아니고 네 제가 살 없으면 들고 와야 돼 바꿔줄게 그거라 바꿔줄게 뭘 우리야 우리 잘 하세요 다음엔 살 없으면 진짜 살 없으면 들고 와야 돼 바꿔줄게 영상 잘 보고 계시나요?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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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민아가 상속 쓰지 않나 잘하자 이거 대박이라 오생각이지 않아 뭐 갖고 오라고 내가 그때 기디 안좋아했다고 응 갖고오라고 아이씨 그만 아빠 욕했어 갑자기 왜 욕했어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욕했어 욕한거 아니다 그냥 간판사다 역경을 비비기위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괜찮은 거 맛있어 자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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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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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빨간 고춧가루 아니다 그대로 여기 아니 그대로 있구만 뭔데? 양심 고향이다 양심 고향 양심 고향 양심 고추 고춧가루 양심 고춧가루 면사무치 면사무치가 밥이 없었잖아 밥먹은 게 없잖아 좋네 밥먹은 게 없잖아 면사무치 맛있겠지? 면사무치 맛있겠지? 응 양심 고춧가루 면사무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